아 으 으 자는 것 같다 생각한 후배들 있어요 다들 너무너무 좋은데 뭐 시크릿 친구들 와 아무나 생각나는 대로 시크릿 나왔네 뭐 이런 걸그룹의 이 안무는 되게 말해준다 되게 괜찮다 싶은 그런 안무가 또 있었을까요 어 그 시크릿 친구들 안무 아 사랑은 무 이렇게 하는거 맞나 네 시크릿 네네 그렇죠 저도 예 알겠습니다 자